뭐야? 왜그래? 뭐야? 누구야? 공포방송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기도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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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렸어 문 열렸어 공포방송 마이콜 에어컨 피가 아직까지 묻어있었다 근데 여긴 기억 하나도 안나지? 네 깜짝이야 오자 오자 빨리 놀래라 공포방송 오자 왜그래? 저기 뭐야? 저기 뭐 있다? 무슨 소리야 무서워 내가 나쁘지 않으면 난 가제트팔이 아니라고 난 가제트팔이 아니야 내가 가제트팔이 아니라고 피곤해 저 의자는 뭐하는지 자뻐라지고 난리야 진짜 무섭게 피곤했냐? 피곤하십니까? 피곤하십니까? 찐방 가서 자라 저 의자에 형님이 앉아있으면 체험해 저 의자에 앉아있으면 체험해 뭐냐? 피곤거리지 마라 또 나한테 심정한 건 어저께도 눈 할당갖고 나한테 달라들고 진짜 무사 죽겄어 난 자가 더 무사해요 구신보다 자가 더 무섭다고 심심한 빙이 걸려가지고 눈 할당갖고 나한테 달라들고 진짜 무사 죽겄어 눈 흙이 해가지고 진짜 니가 더 무섭다고 니가 살아있는 니가 구신이야 언제 변이 없지 몰라요 저거 허이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진짜 생긴건 심멸치격경같이 생겨가지고 멸치대가리 새끼가 빙기되면 힘은 존나게 세가지고 진짜 거울에 있는 칼 어디갔어? 거울에 있는 칼 어디갔어? 거울에 있는 칼 어디갔어? 거울에 있는 칼 어디갔어? 글씨는 그대로 있어 보지마 보지마 피로 쓴 글씨 꽂혀있어야 칼이 없어 또치 뭐야 이거? 누구야? 누구야? 또 개청자 아니야?! 또 개청자 아니야?! 누구야..? 내가 좀 가고 싶다 아 진짜 맨날 거 아니야 아이씨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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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너무 무서워 뭐야 나 잠깐.. 내가 못먹을려고.. 뭐 땜에..? 뭐 있어..? 뭐.. 뭐.. 사람이요..? 사람.. 사람이요..? 잠깐만.. 다시 가.. 누구야..? 누구야..? 장난하지 마.. 누구야..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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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하지 마라.. 뭐야 뭐야..? 여기가 4킬로 달 수 있는데 아니에요? 여기가 엄청 높은데.. 여기가.. 달 수가 없어.. 여기가.. 여기가.. 잠시만요 저기 밑에.. 봤어? 발 봤다고? 발이 움직일 거 봤어? 유리 쪽에.. 유리 쪽에.. 가만히.. 어디갔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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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씨발.. 방금 이거.. 왜 저러다.. 계속.. 발 봤다고? 발이 왔어 거기서 품이 망치러 갔어 와.. 이가 깊은 것 같은데.. 아 진짜 이상하다.. 잠깐만.. 여러분들.. 저기.. 운동장 쪽 운동장 쪽 운동장에 정가운데쯤은 아닌데 거기에 여자 하나가 서있어 여자 하나가 비를 맞았냐고 여자 하나가 서있어 여자 하나가 서있다고 여자 하나가 서있어 이 학교 쪽을 다 먹었어 학교 쪽을 학교 정면을 누구야? 뒤에 누구야? 뒤에 뒤에 누구야? 뒤에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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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보여.. 창문 닫냐..? 창문 닫냐.. 자꾸.. 창문 닫냐... 또치즈니스 누구야? 뭐해? 누구야? 뭐해? 뭐해? 잡아봐, 잡아봐, 잡아봐 글쎄요! 잡아봐! 개진대도 없는데, 뭐해? 뭐해, 이거? 깨진대도 없는데, 뭐해? 깨진대도 없어 아, 뭔 소리야, 뭔 소리야?! 무슨 소리야 방금..? 아 누구야?! 벗어머.. 벗어머 쉐이네.. 벗겨야 돼 깜짝이야.. 안 되겠다.. 안 되겠다.. 나갈란다.. 나갈란다.. 그래.. 우산도 적었어.. 구독! 좋아요! 알람개짱 부탁드려요..